자, 이제 지옥불이 끓고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달걀을 넣는데요. 달걀 노른자가 터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아주 살짝. 조심스럽게. 예쁘게 하나 투입됐어요. 노른자 모양을 그대로 내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만약에 노른자가 적어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맛없어 보이는 요리가 돼요. 그럼 고투엘 되죠, 고투엘. 나 진짜 저는 처음 봐요, 진짜. 저 모양 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오, 파마산. 제가 좀 두꺼운 치즈도 써봤는데요. 써보니까 아무래도 잘 녹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이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얘가 무시 못하는 게 비주얼 무시 못해요. 예뻐서 더 맛있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주얼을 살려줘야 돼서. 너무 맛있겠다, 진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질. 빼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짝 깎은 소리 나와요. 맞아. 무심하게 툭툭툭 나야지 맛있어. 무심하게. 정말 이거. 헬기사 공중샷으로 동영상 딱 키고 싶은 그런. 인증샷. 예, 딱 인증샷. 와. 찰칵. 찰칵.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